오늘은 힘들어도 주신 자리를 떠나지 말라 힘들어도 주신 자리를 떠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이면 충분해요 구약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를 나눴죠 우리 열 가지 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첫 번째 시대는 원역사 시대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세 번째는 광야 시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복 시대, 여수와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정복 시대를 나눈다 그러면 정복과 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수와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스토리 또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분배가 정복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복에 관한 걸 세 스토리로 나눈다 그러면 여리고, 아이, 전체 점령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샘플을 잡았던 여리고가 핵심입니다 핵심 나머지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비중이다 그리고 이제 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한 스토리 그게 첫 번째 스토리예요 요단 동편의 분배 두 집화 반이거든요 맨 밑에가 지도하 보십시오 루벤, 갓, 문하세 반쪽 집화 그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양대 집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집화와 에브라임 유다 집화, 에브라임 포함 문하세까지 요셉 집화잖아요 유다 집화와 요셉 집화가 얼마나 다른가 이걸 대비시키고 있어요 대비시키는 거 유다 집화의 샘플로 든 게 조금 전에 찬양했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식으로 갈렙이 희생적으로 해브론 산지를 얻었다 희생과 선봉에 서지 않느냐 반면에 에브라임은 어떻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땅 더 달라 이렇게 원망, 불평하던 집화였다 대비예요 힘 있는 자의 두 가지 모습 그게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기타 등등인데 일곱 집화가 넘버링을 쭉 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그 기타 집화를 또 설명하면 두 집화는 유다 집화에 흡수됐다 베냐민과 시무원 그리고 네 집화는 갈릴리 쪽에 있는 집화였다 또 한 집화, 이 단 집화는 이 단 집화다 있던 자리 떠나서 북방으로 가서 나중에는 다 없어진 집화가 되었다 이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조금 이따 다시 들으십시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뭉치 가운데 첫 번째 뭉치입니다 유다 동편의 분배입니다 이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불쑥이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현실보다 약속을 붙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람강달을 끝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 동네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방에 살던 민족이 바산왕, 옥, 또 하나가 해스본왕, 시혼 맨날 나오잖아요 거기서 두 왕을 물리쳤다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집화 반 그러니까 루벤 집화, 갓 집화, 문하세 반 집화가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래요 여기도 좋은데 굳이 가난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긴 머무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가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보다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러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캐릭터 하나를 붙든다 그러면 루벤 집화 루벤, 왜냐하면 열두 명의 야곱의 아들의 캐릭터와 열두 집화의 캐릭터가 너무 일치해요 참 피는 못 속이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루벤 집화 한 번도 설명했지만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인데 애정결핍입니다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남으로서 인정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고 친다고 그랬죠 루벤 집화는 사고치는 집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섭을 팔아먹을 때도 형이 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손대지 마 그런데 중요한 결정 형 없을 때 다 결정을 내려버려요 리더십이 하나도 없던 존재였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애정결핍 되니까 엉뚱한 짓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첩인 빌하고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을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저주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 땅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난 따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이 르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둔형 소심 은둔형 인간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유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달려붙는 거예요 베드로아웃 비슷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 이러면서 느낌 모르지 하면서 붙들리는 그런 인생인데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쓰임 받아 여기서 죽치고 있어야지 안 가야지 그래서 은둔하다가 사라진 집화예요 망했다기보다 사라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격이 문제 아닙니다 이 르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 어려운 말 있으면 잠수 타고 조금 어려움 있으면 혼자서 뭐 무도 즐기고 어저까지 비 오는 날 나가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 있고 이런 사람이 르벤인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십자가 벗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집화 확보된 현실보다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이길 바랍니다 순서대로 배웁시다 밑에부터 세 집화 누구예요? 밑에가 르벤 머리 기억나죠? 갓 세 번째가 문하세 한쪽 집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집화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양대 집화죠 유다 집화와 에브라임 또는 문하세 통틀에서 요셉 집화 거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힘 있는 집화입니다 유다도 힘이 있고 에브라임도 힘이 있고 문하세도 힘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왜요? 힘은 선봉과 희생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씩 든 거예요 이 내용이 유다 집화의 내용이 14장과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 요셉 집화의 스토리가 16장과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집화에 대한 내용이 4장이나 되어 있다고요 두 장, 두 장씩 그런데 유다 집화를 설명하면서 샘플로 든 게 뭐냐면 14장에 나오는 갈렙이에요 헤브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지가 있는데 이거 아무도 점령 못한다 그랬는데 85세나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산지를 도피성으로 다시 내놓고 어렵게 얻은 걸 내놓고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야, 봐라. 얼마나 유다 집화의 갈렙이 모험적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문하세 집화의 특징이 뭐냐 지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땅이 넓죠? 문하세 양쪽 보세요 요단 동편서편 다이잔의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지도가 좀 작게 나온 거에요 이보다 더 컸어요 문하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짱툰 그림을 들고 나와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컸어요, 에브라임 그렇죠? 이거보다 더 컸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전체 땅의 반 정도, 2분의 1 정도를 에브라임 집화, 문하세 집화가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땅 넣어달래요 이런 바보들이, 이런 욕심이 어디냐고요 이런 바보들이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집화, 문하세 집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여우수하 17장 14절이에요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요섭 자손이 17장 14절 여우수하에게 말하이르되 여우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길이소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줘? 더 줘요 무슨 얘기예요? 기득권 주장하면서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힘을 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게 뭐예요? 유다가 될 것인가? 에브라임이 될 것인가? 요셉은 좋지만 요셉 집화는 나빠요 성경 계속 그렇게 나와요 요셉은 좋지만 요셉 그 아들들, 그 집화들은 항상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나온다고 이유가 뭡니까? 힘을 제대로 못 썼죠 그 조상이 되는 요셉은 힘이 생겼을 때 요셉 집화는 항상 힘이 있었어요 요셉은 나중에 힘까지 했잖아요, 총리로 애급의 총리로 그런데 그 힘을 잘 썼죠 기득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섬기는 데 잘 쓴 게 요셉인데 그의 후손도로 왜 이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힘은 주어졌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평생 사고 뭉칩니다 사고 뭉치 그리고 사사기 같은 데 보니까 전쟁의 때 나갈 듯 하다가 안 나가서 이스라엘 지게도 만들고 그래서 10편, 78편 9절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나라에 물러갔도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배신자죠 다 갖춰놓고 싸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슬쩍 물러나왔다가 이기니까 또 나타나서 기득권 주장하고 최고의 악질로 드러납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 이후에 루호범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 일으켰던 여로보함 그것도 에브라임 집화예요 힘 있는 집화인데 언제나 반역에 선봉해서고 그래서 모반의 역사예요 모반의 역사 그래서 그것은 에브라임으로 대표하는 북방 이스라엘 망합니다 교만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힘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뭉치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유다와 요셉 집화를 대비하면서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유다같이 선봉에 서는데 희생하는 데 쓸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힘이 생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는 사람들은 딱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다로 갈 건가? 에브라임으로 갈 것인가? 힘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데 휘두르면 그건 에브라임, 교만하고는 망합니다 바로 유다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 하면서 선봉과 희생해서 하는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굳은 일은 내가 하고 그다음 필요할 때 포기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유다 집화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집화의 내용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볼 때 밑에 쪽이 유다 크죠? 밑에 쪽이 유다 위쪽이 에브라임과 무나세 그렇게 크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기타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일곱 집화인데 이게 18장과 19장에 넘버링이 돼서 나와요 여기서는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단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다 그러면 주신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급한 순서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베냐민인데 베냐민 집화 거기 보십시오 거기 옆에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있지요? 이거보다 더 작아요 원래는 유다의 부속 집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묘사하기는 유다와 요셉 집화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읽어드리면 여우수화 18장 11절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자손의 중간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비무장 지대 같이 베냐민 베냐민 위치 아시겠죠? 베냐민 나중에는 유다에 흡수가 돼 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급된 게 시무원인데 시무원은 이건 흩어진 집화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시무원과 레위인데 하나 폭력적이라서 너네들은 흩어지리라 그래서 진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레위, 셋째 아들 레위는 우상숭배할 때, 신의 사례들 와서 우상숭배할 때 비누하스가 모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래서 3천명을 죽여버리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건 맞는데 제세상 집화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시무원은 회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원은 특별히 땅이 없고 유다 집화 내에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도 짝퉁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에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더 작은 부분에 작은 부분에 유다 집화 내부에 따로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유다 집화 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원 집화는 나중에는 흩어지는 예언대로 된 존재였다 그러면 기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베냐민 위치하시겠죠? 유다와 요새 집화의 중간 그 다음에 시무원 집화는 유다 집화 가운데에 이 두 집화는 나중에 유다 집화로 다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로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개가 또 나오는데 네 개 나오는 게 뭐냐면 스블론 스블론 보이죠? 스블론 또 어디가 나오냐면 이사갈 성경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스블론 네 번째는 이사갈 다섯 번째는 아셀 아셀은 해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납달리 이게 네 집화는 지금 보니까 어디예요? 신약성으로 보면 이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지역인데 아마도 아셀하고 이사갈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 갈릴리를 묘사할 때 그냥 스블론과 납달리라고 묘사를 해요 스블론과 납달리 아셀과 이사갈은 여기도 또 흡수되는가 봐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공 4장 13절 보니까 나사세스를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해변에 있는 가버남에 가서 사시니 또는 다른 성경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또 이렇게 다 외국으로 흡수되버렸던 집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집화가 있었고 이거는 기타 등등 집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스블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있는 네 집화 아셀과 이사갈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스블론과 납달리 나중에 칸 비워놓고 여기다가 무슨 집화였는지 시험 볼까요? 외우기 쉬운데 이거 난 이거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지? 나 이거 잊고 싶어요 이런 쓸데없는 거 잊고 싶은데 이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스블론, 납달리, 해변이 아셀 그 다음에 안쪽이 이사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별 묘사가 없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 대한 묘사가 있죠 오늘 읽었던 건데 단지파 단지파는 옆쪽에 해변 쪽에 있죠 이렇게 길쭉하지는 않은데 그 끝에 지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묘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큰 건 아니고 이 단지파가 있던 땅이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에요 블레셋의 5대 성이 있었죠 그 성이 있던 곳에 단지파를 배분했다고요 그래서 단지파의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가 누구죠? 삼손 그러니까 삼손이 사는 데는 맨날 들릴라라고 있죠 여자 블레셋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배당받은 데가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전부 다 블레셋의 5대 성이 있던 데예요 5개의 성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런 땅을 배정받으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배정만 받았을 뿐이지 점령을 다 못했다고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철로 만든 농기구도 빌렸어요 가서 렌트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블레셋 상점에 가서 농기구 좀 렌트해 주세요 그래서 렌탈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또 돌려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고 이민을 가버려요 북쪽으로 위쪽 보면 희미족석이라고 돼 있죠 단이라고 돼 있고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린 대표적인 집화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있으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버렸다고 그런데 갈 때에 사사기를 보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해야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북쪽 단에다가 우상숭배의 단을 만들어요 진짜 단이에요 단 단 집화가 단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라고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묘사할 때 북쪽 끝을 단이라고 그러고 거기 원래 렛셀이거든요 이름을 바꿨어요 단이라고 남쪽의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북쪽이 단 남쪽이 부엘세바 이게 대유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가나한 전체 우리 같은 경우는 백두에서 한라 백두에 해당되는 게 단 한라에 해당되는 게 부엘세바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커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이 단 집화는요 예언에 의하면 마귀 집화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 보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뱀이요 독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단 종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집화가 사사기에 가면 아주 악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들이 맨날 붙두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신청지인가요 14만 4천 그거 아시죠 14만 4천이 나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이것까지 오늘 설명하면 집에 출근을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거기 12집화에 집화마다 1만 2천 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1만 2천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이지 12, 12니까 12 곱하기 12 144 000 붙이니까 답답하게 계산이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14만 4천 12, 24만씩 그 부분만 읽어줄게요 요한계시록 7장 5절 원래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 유다 집화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바 집화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집화 중에 1만 2천이 쭉 나가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12집화 중에 단 집화가 없어요 단 집화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레위 집화가 들어가요 레위 집화는 원래 따로 배당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12소를 마치려고 단을 빼버리고 레위를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단 집화는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집화예요 사라진 집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상상을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히 윤시성을 가진 어떤 이상한 분이 하나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단 집화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단 집화의 후손 단 집화가 여기서 사라져가지고 사라졌거든요 여기서 계속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메소포타멜에 왔다 인도로 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우리나라 고조선으로 왔대요 고조선으로 고조선으로 와가지고 고조선 와당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립현대박물관에 있대요 와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글자를 보면 그 히브리 알파벳이 있대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 꼬부랑 W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이렇게 갈랩 돼 있는 거 하고 몇 개 있거든요 그 단어 억지 억지 그러면서 유태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다 흰옷을 즐겨 입는다 거기도 흰옷 입고 우리도 흰옷 입는다 그 다음에 동지 딸의 팥죽 먹고 문설죽에 우리나라 발랐대요 그 아세요 옛날에? 진짜 진짜네 피 바르듯이 그게 남아들이야 이게 팥죽이 그게 피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6월절의 유래하고 비슷하다가 문설죽에 발랐대요 우리도 난 지금 몰랐는데 진짜네 발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은 다음에 향 피우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맷돌 사용한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를 했어요 히브리 발음하고 우리나라 고대 발음이 똑같대요 아빠가 똑같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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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빠로 바뀌죠 아빠 그 다음에 애기 똑같대 애비 애미 실로 고수레 꼭두각시 이런 거 해봐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일곱 개 말 같다고 이걸 막 이렇게 억지로 하는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믿을 것 같아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이거 믿으면 안 돼요 가짜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이런 헛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이게 책 한 권 책 한 권 무슨 참성경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거의 2단이에요 2단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 갖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외에 쓸데없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팔통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주어진 자리 그 자리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복 주실라 그러는데 힘들다고 블레셋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신 사명의 자리 떠나가지고 내 길 찾아갈래요 그러다가 자기 자리를 떠났던 대표적인 지파 자기 자리를 떠나는 마귀가 왜 마귀 됐죠?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마귀 된 거예요 단지파도 똑같아요 자기 자리 떠나니까 마귀 돼요 그 좋은 지파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길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세 덩어리가 있다니 성경에 세 덩어리 중에 특별히 보세요 큰 덩어리가 어디라고요? 요단 동편 또 두 번째 덩어리가 유다와 요셉지파 세 번째 덩어리가 기타 등등 성경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요단 동편이 나온 게 13장이에요 13장 순서대로 몇 밑에가 어디예요? 로벤, 갓, 문하세, 반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유다와 요셉지파니까 밑에가 유다지파 북쪽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또 반지파 동서를 걸쳐서 큰 땅이에요 2분의 1 정도의 땅 그런데 샘플로 하나씩 잡았다고 그랬죠? 14, 15장인데 14장에 유다지파의 샘플이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얼마나 희생적이고 선봉적이냐 힘은 이렇게 써야 된다 또 힘 있는 지파 에브라임과 문하세 요셉지파는 땅도 달라고 그랬다 신 가지고 기득권 주장했다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로 올 때는 일곱 지파, 기타 지파인데 그냥 성경도 넘버린 그랬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1번 묘사단 게 베냐민, 베냐민 설명은 유다와 요셉지파 중간에 있더라 휴전선같이 비무장지들같이 나중에는 유다지파에 흡수됐고 심호지파는 흩어진다 진짜 흩어지지 않았느냐 유다지파 한가운데에 있다가 그냥 흡수되버렸다 그래서 심호는 없어졌다 그 다음에 북방에 갈릴리니지파 가운데 날씬하게 두 개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스블론과 납달리 이것만 묘사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갈릴리다 그런데 해변 쪽에는 아셀이 있었고 또 갈릴리 호수 쪽에는 이사가리 있었다 이렇게 네 지파를 합쳐서 갈릴리 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 단지파는 원래 블레셋 지방에 있는 해변에 있는 곳이었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점령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필요 없어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북방으로 가서 단이 돼버렸죠 단 그런데 그게 우상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항상 우상 숭배 나중에 여러부함도 단에다가 가짜 예루산 가지 말라고 가짜 단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그 정도예요 항상 우상의 뿌리가 된 게 단지파였어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찢어버리시고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돌은 좋죠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으니까 잘 새겨서 우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리에 자리하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우리도 한번 찬양합시다